충청북도가 청남대 시설 개선에 예비비 21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올해 청남대 주차공간 확충에 11억 원, 생태탐방로 조성에 10억 원, 시설 현대화 사업에 5,700만 원 등 21억 6,6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둔 예산으로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.